부산 연등회와 8관회를 주관하는 부산연등축제 조직위가 불기 2567년 봉축을 앞두고 지난 7일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실무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연등위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부산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일원에서 부산연등축제와 재등행렬을 비롯해 호국 위령제, 전통 등 특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입니다. 연합회 사무총장 범수스님, 주재형 사무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부산지역 각 종단 대표와 사찰실무자가 동참해 봉축기간에 필요한 지원과 재등행렬 준비사항 등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무형문화재 등재를 앞두고 열리는 올해 부산연등행렬은 오는 5월 13일 저녁 부산시민공원을 출발해 하마정, 양정을 거쳐 송상현광전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